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협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정말 쫄긴 확실하게 쫄았는가 봅니다. 지금 우이중교사 재판부 김동연 부장판사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라는 것을 냈는데요. 무려 A4용지 16쪽이랍니다. 무엇이 담겼을까요? 왜 냈을까요?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강신협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말이죠.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다는 겁니다. 피고인 진술서라는 것이 뭡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어떤 무죄항변, 입장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변호사가 변론 요지서라는 것을 내긴 합니다마는 이 결심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피고인 진술서를 내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사실 이 재판은 이미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9월 30일 날 결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5일 날 바로 선고를 하기로 한 거죠. 아주 뒤로 잡았습니다. 지금 우위주인 교사 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말이죠. 이 피고인 엄청 쫄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위기를 느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방송에서 얘기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미 제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위주인 교사는 굉장히 형이 무겁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위주인보다도 더 무겁게 나옵니다. 우위주인은 직접 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우위주인 교사는 뒤에서 시킨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 사건에서는 우위증한 사람은 김진성이고 우위증 교사를 시킨 사람은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김진성보다 더 무겁게 나옵니다. 최근 5년간의 판결을 봤더니 무려 80%가 징역형이었습니다. 벌금형은 잘 안 나옵니다. 우위증 교사의 경우. 그리고 그중에서 이 80%의 징역형 중에서 절반이 실형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의 판결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우위증 교사 사건의 양형 최고형이 3년형입니다. 대법원 양형 최고형이 3년형인데 바로 검찰이 그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후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 쫄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위증 교사는 80%가 징역형이다. 그중에 또 절반은 실형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우위증 교사 대법원 양형 기준 최고형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이거는 그러면 100% 유죄 나오고 100% 실형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구해줬던 권순일의 같은 부류 유창훈 마저도 사실은 이 우위증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었고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우위증 교사 혐의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김진성도 법정에 나와서 압박을 느꼈다. 수차례 여러 차례 전화를 이재명이가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변론 요지서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내왔다. 변론 요지서라는 건 뭐예요? 이재명이가 검찰 사칭한 적 없다. 검사 사칭한 적 없다. 누명을 썼다. 그런 식의 내용이 써 있는 거고 실제로 부탁을 한 것도 김진성한테 야 너 재판부에 나가서 이재명이 검사 사칭한 것이 아니라 검사 사칭도 안 했는데 누명을 썼다고 말해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김진성이가 법정에 나가서 했기 때문에 김진성이는 우위증죄가 되고 이재명이는 우위증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아주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아니 실패한 교사인데 왜 우위증 교사죄가 되느냐? 실패한 교사래요. 자기가 교사했다는 건 인정한 거죠. 실패한 교사인데 왜 우위증 교사죄가 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스스로 무덤을 파는 말인데요. 그럼 교사는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교사가 실패했다는 거 아니야. 실패한 교사가 뭐야? 이미 나가서 우위증을 했는데 실패할 수가 없는 거지. 김진성이가 우위증을 안 했으면 몰라. 우위증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진성이가 안 했어. 그러면 우위증 교사가 아닐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위증 교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김진성이가 법정에 나가서 우위증을 했어요. 그럼 이건 성공한 우위증 교사지 이것이 왜 실패한 우위증 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김진성이가 우위증을 자백했고 그리고 이재명이는 우위증 교사를 자백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들의 자백이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이 있단 말이야. 사실 자백만 있어도 거의 유죄가 되는 건데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지금 녹음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얘기한 것이 녹음으로 나와 있고 지금 변론 유죄서를 텔레그룹으로 보냈다는 거라든지 이런 다른 진술이 있고 그렇다면 우위증 교사는 완전히 빼박이 유죄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빼박이 유죄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실형이 나오기 때문에 실형이 나오는 것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재명은 이제 완전히 쫄아가지고 정말 완전 쫄아가지고서 봐달라고 피고인 진술서를 냈는데 그것이 A4용지 무려 16쪽에 이르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뭘 썼을까요? 그 안에 행간에는 무엇이 담겼을까요? 혹시 내가 대통령 되기만 하면 나 한 번만 봐줘. 나 대통령 되면 내가 대법관 시켜줄게. 뭐 그런 얘기입니까? 저번에 권순일한테는 봐달라고 그러면서 50억 그룹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다른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눈물로 질질 짰나요? 어쨌든 간에 나는 무죄다. 나는 무죄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제1야당의 대표를 탄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력한 대권주자를 탄압하는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써놨나요? 피고인 진술서에 무엇이 담겼나요? 검사는 당연히 이 피고인 진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검찰에서도 말이죠. 즉시 이재명의 피고인 진술서에 지금 반박하는 그런 검사 진술서를 써서 내도 됩니다. 하지만 이 피고인 진술서가 11월 5일자로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판결문은 작성됐습니다. 이미 버스가 지났습니다. 아니 법조인 변호사까지 했다는 자가 이미 버스가 지나간 것도 모르고 이제서야 피고인 진술을 냅니까? 언제 결심을 했는데? 9월 30일에 결심을 했으면 적어도 열흘 후에 아무리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피고인 진술을 냈어야지 이제 와서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이거 내는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혹시 유죄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무슨 광을 팔고 쇼를 하고 선전선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언지를 이미 유죄 쪽으로 이 얘기가 나왔다. 유죄 쪽으로 이미 확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걸 뒤집어 보려고 이제 와서 피고인 진술을 내는 겁니까? 원래가 결심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최후 변론을 거기서 했잖아요. 한 시간 이상 동안 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떠들고 그때 변호사들도 떠들고 그래서 재판이 8시나 돼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다 결심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피고인 진술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왜 피고인 진술을 내가지고서 우진교사 재판부에다가 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읍소 전략인가요? 아니면 협박 전략인가요? 아니면 내가 대통령만 되면 내가 엄청나게 국무총리 시켜준다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에 넘어갈 지금 재판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동연에 대해서는 약간 좌파 색깔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 김동연 재판부에서 대장동, 우일의 신호시, 성남FC, 백현동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수사를 하고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재판부인데 여기서 다른 외압에 의해서 내지는 외풍에 의해서 설마 다른 판단을 하겠습니까? 설마 우리가 권순일같이 또 당하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희진 교사 이재명 저는 실형 1년 이상 생각합니다. 강신업TV입니다.